하노이 외국인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난 15일부터 하노이 씨는 미딘 운동장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계속한다. 한국인 오원준 씨는 하노이에 산 지 10년이 넘었다. 백신 접종을 위해 귀국할 기회가 있으나 그는 베트남에서 예방접종을 대기하기로 했다. 그는 베트남 정부는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전혀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안심하고 감사한다. 제 두 번째 고향인 베트남의 방역 노력이 아주 자랑스럽다. 라고 말했다. 하노이 씨에 거주하는 한국인 공동체는 4만 명 이상이다. 약 50%의 한국인들은 회사에서 접종을 받았다. 나머지는 한인회가 통계했고 지난 15일과 오늘 16일에 백신 접종 일정을 통보해줬다. 방역 안전을 위해 명단을 시간별로 나눠줄 것이다. 주베트남 한인회 장은숙 부회장은 접종하기 전에 회원들에게 베트남 정부의 백신 접종 및 접종 후의 건강상태 확인에 대한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줬다. 한국인 접종자와 베트남인 의사가 잘 소통하도록 도와주는 한국어 통역도 있다. 오늘의 접종은 아주 안전하고 잘됐다. 고 밝혔다. 남드리엠 보건센터는 하노이 씨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장소 두 군데 중 하나이다. 남드리엠 군은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접종선 30개를 배치, 밤낮으로 접종하기 위한 인력을 동원했다. 하우이 씨는 남드리엠 보건센터와 생폰병원에서 하노이 씨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백신 접종을 진행할 것이다. 이들이 대사관, 외국인협회, 각국의 대표 기관 등에 연락하면 이 기관들은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 명단을 작성할 것이다. 인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